18년 전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채모가 범인을 잡는 실마리가 된 건데요.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2006년 6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채모가 남아있었지만 주변에 CCTV가 제대로 갇혀져 있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범인 채모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장기 성폭력 미제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그때 발견된 DNA와 일치돼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A씨는 2011년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가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강 증거를 조금 더 수집을 해서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형확정자와 구속 피해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